아유, 저 보기 좋습니다. 아니,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중의 적성 한 번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잘못했네. 아니, 근데요. 지금 나와서 인사하시고 잔고 소리 내는 거 보니까 좀 역사 문화의 보장이 냄새가 훨씬 낫네요. 많이 납니다. 많이 나죠? 네. 나는 안 해요. 그랬더니 저기서는 많이 난댑니다. 뭐 이게 다 술이 터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 잔고 치면서 나와 인사하시고 보니까 무슨 우리 소리를 많이 하신 거 같다? 네, 한국 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뭐요? 네. 아, 우리 민혁 같은 소리는 안 하시고? 소리는 쪼끔 합니다. 쪼끔 해요? 네. 근데 쪼끔 할 때 그 맛이 또 상큼하단 말이야? 뭐 쪼끔 하는 거 자꾸 들려주실까? 아, 이래서 아무래도 뭐 악만 마시는 반찬도 우리가 딱 저 아이고 맛을 먹는 거 아니요? 자, 뭐 하나 해보실까? 사랑가? 사랑가! 초코라! 아, 아둑다! 이리 오너라! 억고 놀자! 오빠! 이리 오너라! 억고 놀자! 와, 좋아!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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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! 사랑, 이리 오너라! 내 사랑이야! 목이 많이 쉬었어, 그치? 네. 예, 그래가지고 이 노래자랑 나오실 때요, 며칠 동안 고민한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새 초석으로 공기도, 이 기운도 안 맞고, 우리가 쉬었어, 살짝. 너너부터 내가 냉켜줘야지, 누가 냉켜줄 사람이 있어? 아니, 우리 저, 무용하면 소리, 소리하면 무용 같이 당기는 거니까. 그러면 아까 무용을 좀 경고하신다고 그러는데, 뭘 보여주실까? 한국 춤을, 조금 보여드리고, 춤만 하면 재미없으니까, 코믹 댄스를, 코믹 댄스를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 그룹을, 네, 좋습니다. 박수해 주세요. 좋습니다. 뭐 이렇게 서있을 거시겠다는 데, 박수가 요구면 안 돼요, 박수 버리세요. 아, 좋다. 뭐 이렇게 서있을 거시겠다는 데, 박수 버리세요. 박수 버리세요, 박수 버리세요. 안 와요. 이야, 근데 뭐 우리 가락도, 늦은 가락에서부터 잦은 가락으로 막 다 있지만,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도 우리, 정말 우리 것만 맛을 보일 수가 없어. 네. 자기네들 혼성된 거, 싫어한 거 같은 거, 좋지요? 많이 홍보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신 분이니까, 박수 시원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